XSFM입니다. P-O-D-E-R-A 이번주의 세번째 사연 오XX씨는 누구시냐면 스스로 소개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유형 싸제 비데, 버건디 네일 그리고 도라에몽 주먹의 OXX입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최근에 정미라씨가 나오셨을 때 그 도라에몽 주먹이 나왔었죠. 맞아요. 굉장히 애청자이신거죠. 얼마전 할머니 댁에 갔다가 좋게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또 씁니다. 할머니 댁에 굉장히 오랜만에 가게 되었는데 할머니께서 오랜만에 핸드폰을 바꾸셨더라구요. 어르신들은 주기가 한 5, 6년 되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가게 됐는데 오랜만에 핸드폰을 바꾸셨다고 다시 말해서 오만하죠. 아니면 본인이 오신다고 해서 핸드폰을 바꾸셨을 수 있죠. 그럼요. 우리 손주가 온다. 배그나 해야 되겠다. 핸드폰을 바꿔야 대화가 통할 것이다. 자주 가면은 이제 자주 바꾸시지는 않을 겁니다. 자주 가면 또 자주 바꾸실 수 있는데 오랜만에 가게 되면 원래 핸드폰은 정말 오래된 폴더폰이었는데 새로 바꾼 핸드폰은 화면이 터치가 되는 비교적 최신 폴더폰이었습니다. 요즘 폴더 어르신용 뭐라고 불러야 돼? 효도 스마트폰? 그런 거죠? 폴더인데 터치는 되는 그리고 중요한 건 몇 가지 메신저가 되는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 들어야 되니까 원래 핸드폰을 쓸 때에도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매번 사용법을 다시 알려드렸었는데 새로운 핸드폰은 저도 조금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할머니가 요청하신 1. 전에 핸드폰에서 사진을 옮겼는데 그거 보는 방법 2. 전화번호분은 어디에 있는지 3. 정시 알람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아 정시 알람 이거 옛날에 핸드폰은 있었죠. 그게 뭐예요? 2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3시 되고 이런 거 그 2001, 2, 3년만 해도 그 소리 나면 부러워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옵션에 있긴 있었을까? 거의 디폴트 느낌인데 그때는 아 제가 지금 폴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네요. 어디 봐봐요? 그냥 폴더폰처럼 생겼는데 더 크구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 이제 저 뭐냐 그 300만원짜리 삼성폰 말고 네 이렇게 정시 알람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할머니가 요청하신 거란 뜻이죠. 세 가지를 1번과 2번은 어렵지 않았는데 3번이 문제였습니다. 정시 알람 옛날 핸드폰들은 씩씩한 어린이 목소리로 1시, 2시 같은 정시 알람이 있었는데 나름 터치 폴더폰이라 그런지 아무리 찾아봐도 정시 알람 기능이 없더라구요. 할머니는 이게 필요하시구나. 매 정시가 되면 어? 플랭크 그렇죠. 그렇죠. 하셔야 되니까 알고 봤더니 생각보다 캐주얼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엄격한 스트릭트하게 엄격한 체력관리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코어 운동을 1시간에 1번은 해야 된다 내가 검색도 해보고 핸드폰도 샅샅이 뒤져봤지만 결국 방법을 찾지 못해서 할머니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돌려드렸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부모님 거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이 곧 저는 아땡폰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를 아예 인터페이스를 아예 모르거든요. 더 어떻게 보면 더 모르는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거랑 같은 걸 사드리죠. 그렇죠. 그래야 그나마 안 사드린 게 문제구나. 그렇지. 돈을 쓰고 뭐라 해. 아니 근데 초기에 워낙 한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하신 아 맞아요. 그걸 내리 눌러야 돼요. 그러다가 문득 허술한데 그럴싸한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잘하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 거의 맥가이버 노래가 나오는 그렇죠. 맞나? 아니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데요. 처음 곡은 그렇죠. 그 중간에 노래가 나왔나? 중간에 맥가이버가 아니 언제나 그 맥가이버가 머리 쓸 때만 노래가 나와요. 그 드라마 시작할 때하고 그렇죠.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에 송툰 국장이 웃을 때 나옵니다. 여튼 맥가이버가 아마 사람이 한 번도 안 죽었을 거예요. 리차드 딘 앤더슨씨가요? 아니 아니 그 악당이 죽는 걸 한 번도 안 보여줘요. 아마 15세가 하나 12세가 때문에 그런지 온가족가 때문이죠. 몰라도 악당들이 차가 폭발하고 이래도 언제나 사람이 나오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미국 액션 드라마들이 주로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에이트 공대라든지 에어올프라든지 이런 영웅류들이 참 신기한 게 헬리콥터가 추락했는데 아이쿠야 하면서 나오잖아요. 결국엔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인서트가 되거든요. 미국 80, 90년대 액션물과 한국의 90년대 2000년대 액션물의 차이잖아요. 한국의 90년대 2000년대 액션물은 해부학을 통해 근데 절대 안 그러죠. 거기는 빨간색도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요. 거의 막 누가 봐도 그냥 산산이 부서진 상황인데 전 그쪽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다시 핸드폰을 받고 알람 및 시계 기능에 들어갔습니다. 살펴보니 기본으로 있는 음원을 알람 소리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직접 녹음한 소리도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보며 이걸 1시 2시 3시 12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워라스목금토일 1시 알람을 설정하고 알람 소리를 1시로 하면 될 것 같아. 이걸 12시 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녹음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거를 매시 알람으로 설정해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박이다. 와 이게 진짜 굉장히 스마트하네요. 진짜. 역시 인간이 더 스마트합니다. 모르겠어요. 결론을 받아요. 끝까지 못 받아요. 제가 너무 낙천주의로 낙천적으로 바라봤군요. 그러자 할머니와 엄마는 그럼 연주 네가 녹음해서 하면 되겠다. 라고 하셨고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흐흐 어린 사촌동생이 함께 있었으면 귀여운 목소리로 녹음을 했을 텐데 저는 20대 후반입니다. 그렇다고 나이에 걸맞는 멋진 목소리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20대 후반이 나이에 걸맞는 목소리는 전 그다지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라는 게 특정할 수 있나요?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20대 후반인 것 같습니다. 라는 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네. 그러네. 저 국 못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20대 후반. 네. 그런데 그런데 다만 그건 알아요.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넘어가면 귀여운 목소리 내죠? 그럼 싫어요. 그럼 확 싫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으면 예를 들어서 막이래라는 말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어떤 대화에 그런 거가 들어가는 그 묘한 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이를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어떤 인터내션이 있어요. 그래요? 사실은 30대가 쓰는 말 40대가 말을 다른 이유는 어떤 음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투가 유행한 어투 그리고 말끝을 마무리하는 옛날에 우리 때도 막 막이래 이러고 다 끝났잖아요. 저는 그 막이래를 통해서 그런 건 못 파악하고 호호를 결정했어요. 막이래를 쓰면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막 싫네. 그 느낌 너무 아저씨 같잖아요. 뭐가요? 그럼 난 막 싫어. 너 맘에 너 그때 그러고 다녔던 거야? 20대 초반부터 실제로 말한 적은 없죠. 다만 네. 아무튼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특정 나이대의 어떤 목소리라는 것은 그럼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만 90년대 TV에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맞아 맞아. 그 당시의 서울방어는 다 북한 말이죠? 네. 약간 다르죠. 네. 굉장히 이상하고 언젠가는 지금의 우리말도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겠죠. 우선 이야기를 나누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뒤로 하고 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녹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 1시 다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녹음 버튼을 누르고 2시 다시 정지 버튼을 눌렀고 이걸 12시 까지 반복했습니다. 참 좋은 손녀다. 어떻게 읽었을지 참 궁금합니다만 확인할 수는 없죠. 1시 2시 그렇죠. 뭘 해도 좋겠죠. 뭘 해도 귀엽고 손주 목소리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하다보니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서 다시 지우고 처음부터 성격이 나오는 거죠. 도레미파 어떤 거를 대충대충하지 못하는 성격인 분들은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지금 편집 과장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뮤지션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면 녹음실에 들어갔는데 부스에 들어갔는데 밖에 디렉이 없다. 디렉 봐주는 사람이 없다. 그럼 내가 디렉을 보게 됩니다. 그럼요. 겁나 여러 번 합니다. 아, 별은 내가 하는데 이러면서 하다보니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서 다시 지우고 처음부터 낮은 목소리로 다시 녹음하느라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녹음한 제 거 혼자 할 때 녹음과 편집이 하루 이상이 걸리는 거죠. 네. 그렇게 녹음을 다 했고 알람 설정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새벽에도 알람이 울리길 원하셔서 진짜? 새벽 3시 이러면 잠결에도 플랭크 아이고 그래도 중요하죠. 그럼요. 오늘도 김장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선주들 오래 보려면 플랭크를 새벽 3시에도 해야 된다. 할머니께서는 새벽에도 알람이 울리길 원하셔서 새벽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부 설정을 했고 한 번만 정확히 정확히 울려야 하기에 다시 알림은 해제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아 땡폰으로 이게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 이게 아까 한 번만 울리게끔 할 수가 있는 건지. 녹음한 목소리로 알람이 되는 기능이 일단 상당수 스마트폰에 없는 경우가 많은 걸로. 특정해서 할 것 같아요. 다 있는 기능은 아니지. 모르죠 또? 저희는 안드로이드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 잘 됐나 확인을 해야 했지만 너무 수치스러워서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일반인의 정상적 심리죠. 자기 목소리 다시 듣는 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재미있는 어떤 이벤트이기 때문에 들어볼 법도 했습니다만 하겠습니다만 또 아닐 수 있죠. 저도 19에서 20로 넘어갈 때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제 목소리를 듣는 그게 세상 싫었는데 그때 음악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떤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군요. 정부 치느라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자기 목소리에 이게 뭐야 이러면서 들리면 멀리 도망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건 20대 중후반까지 계속 그랬는데 기억나요. 그럼 노래할 때 모니터를 굉장히 예민하게 하지 않고 그때만 마인드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겠네요. 전투적으로 하고 나중에 집에서 버스 탈 일이 있었는데 안산에 없는 버스였어가지고 수원 시외버스터미널로 갔어요. 근데 멀리서 수원 버스터미널에서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못 가고 3분만 기다릴까? 이러면서 저기 왜 내가 있지? 겁나 듣기 싫더라고 얼음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 다만 수치스러운 와중에 괜히 뿌듯해서 할머니께는 당당하게 할머니 다 했어요. 이제 정시 알람 잘 울릴 거예요.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게 의도는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뭐랄까 확인을 안 했습니다. 컨펌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죠.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께 전화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받으셔서 잘 도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핸드폰 알람 잘 울렸어요? 라고 여쭤봤는데 할아버지께서 어 잘 울리더라. 근데 이게 왜 열 번씩 울리냐? 여섯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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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참 울리다 꼬지더라. 할머니가 할머니가 푸시업을 하시는군요. 플랭크가 아니라 근데 그럼 겁나 빨리 하시는 그게 알람은 여러 번 울려야 되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한 아 땡폰 이거 안 될 건데 얘는 되나 보나 하는 게 어떤 정당한 의문이었네요. 이게 어떤 소리가 한 번만 딱 울리고 끊어진다라는 설정이 좀 신기했거든요. 그런가봐요. 그거를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당연히 하게끔 돼 있겠죠. 초기 설정 알람이라는 것은 슬쩍 밀어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섯시에요. 이러는 알람은 없습니다. 알람의 최종 목적은 깨우는 것이에요. 알려주는 것이고 맞아요. 아까 말씀 드렸는데 제가 아 못 들으셨구나. 이러는 알람은 없습니다. 엄청난 AI죠. 자기 핑계를 내는 나는 울렸다고 감성이 있는 AI. 너무 닥달하지는 못하는 AI. 그렇죠. 곤히 자길래 일어나셔야 될 텐데 말입니다. 김상둥님 이병 AI 근무시간입니다. AI도 군기가 있어갖고 어느 순간에 실무에 투입되면 그게 살다가 제가 AI가 이제 알람을 굉장히 아 일어나셔야 되는 말입니다. 방송 처음 할 때 빼고 운동 안 했는데 땀 제일 많이 날 때였단 말이에요. 이 새끼 계속 콕 올 때 땡땡땡 병장님 근무시간입니다. 알람은 AI한테 그런 AI에게 자아가 생기고 AI에게도 서열이 생기고 권력이 생긴다면 그렇죠. 언젠가는 가능하다.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헉 할아버지 어떡해요 라고 하니 괜찮다 라고 하셨지만 제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낮에 산책하실 때 제 목소리로 된 정시 알람이 최소 10번씩은 울리고 어디 시장에 가서도 울리고 친구를 만나셔도 울리고 울리고 새벽에 주무시다가도 울릴 텐데 진짜 당장이라도 다시 가서 알람을 전부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할머님이 좀 활동반경이 넓으시고 친구도 많고 많이 다니시는 분이면 OO씨는 지금부터 군수 출마를 생각해 보셔야죠. 아 니가 어디서 들어본 그 목소리 니가 OO 오만 군민이 다 아는 그 목소리 공천 받아줄 당을 구하세요. 당신이 아는 그 목소리 이게 빅시스터네요. 유사실 때 정시마다 하셔야 되는 좀 어떤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겠죠. 땡번 여러분 지금 몇 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그 목소리 이렇게 하면 이제 할머니가 사시는 곳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덕에 어렵지 않게 민손 지자치장 하나 나오겠네요. 군수 정도는 지금 좀 먹기로 근데 할머니가 또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니시겠어요. 우리 손녀다 정시만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럼 친구들이 어떤 정시가 되면 모여들어요. 다 같이 팩크를 합니다. 다 건강해져요. 장수마을로 그렇죠. 그릭요거트도 안 먹는데 칠순산지는 저리가 나 백순산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백살이 넘고 이렇게 되면 그건 다 OXX 덕이다. 다들 모여 우리 손녀가 정신을 알릴 텐게 그러면 이제 와서 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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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카를 만나면 저출산은 모르겠지만 고령화는 고령화는 나 때문이 아니야. OXX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니어들의 알람을 다 바꿔놓는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지금 뭐하는 사람이에요? 군수야? 구청장이야? 첫 단계를 밟은 거지 문동도 지금은 구청장이지만 언젠가 우리나라를 이끄실 분이셔 그렇죠. 네. 오늘 다시 찾아보니 인터넷 연결이 되는 핸드폰이라서 어플을 까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는 옛날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다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요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가서 아니 그 손 이거 왜 그런 거 아 우리 손녀가 해줬어 제가 특정 지역 말투가 자꾸 나와서 좀 실례입니다만은 그냥 할게요. 이거 왜 손녀 목소리가 자꾸 나와 그러면 아 우리 손녀가 해줬어 그러면 어플 깔면 되잖아 그러면 조용히 해. 우리 손녀가 우리 손녀가 그런 거 몰라. 우리 손녀가 사람은 좋은데 그렇게 똑똑하진 않거든 뭐 이런 느낌으로 이미 어른들 다 알고 계시지만 용인하면서 그렇죠. 그래도 매시간마다 손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어디냐. 동네에 알람 앱을 다 지우시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알람 그 앱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특정 지역에서만 잘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혹시 길 가다가 이상한 목소리로 정시 알람이 10번 울리는 할머니를 만난다면 손녀가 해줬는갑다 해주세요. 아 제 값다라는 거 보니까 이제 아 그래요? 비슷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총총 요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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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다섯이군요. 요파씨는 다섯이다. 워X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